안녕하세요 최재치입니다. 대보름 그래서 땅콩을 샀습니다. 땅콩을 사가지고 이렇게 꺼내놨는데 먹다 보니까 귀찮습니다. 이거 이로 깨고 그랬는데. 어떻게 잘 깨는 법이 없을까? 그래가지고 가위로 똑깍. 네 이런 식으로 똑깍.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까서 이렇게 까서 이렇게 까시면 간단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. 아내 것도 까야죠. 까가지고 입으로 쏙 행복한 대보름 되십시오.